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했습니다. 체계적인 도서관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도 분류체계에 맞는 단계별 운영기준, 방역관리자 지정, 대응계획 수립, 감염병 관련 정부 시책과 지침 등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. 특히 휴관기간에도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 예약 대출제, 온라인 서비스 확대, 환경정비, 방역활동 강화 등의 업무와 역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.